포스코는 오늘 서울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오인환 장인화 사장을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또 사회이사로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신규 선임하고 박병원 전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재선임하는 한편 재선임된 김주현 파이낸셜 뉴스 사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포스코는 권호준 회장 연임 2년차를 맞아 CEO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체험관과 복합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